수용능력판정훈련에서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히 준비된 김종훈 해군의 비력을 높이 발휘할 교리에 충만되어 있는 해군시위성원들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수용능력판정훈련을 시작할 때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해군 동예함대와 서예함대의 모든 시위성원들이 참가한 수용능력판정훈련은 동예함대와 서예함대가 각각 정대 대형으로 동시에 출발하여 5km 거리에 있는 귀한점을 돌아오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강한 인내력과 의지,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평시에 연마해온 높은 수용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해군시위성원들 강한 인내력이 참가한 소식으로 문장갑니다 강한 인내력의 모든 시위성원들이 있습니다 강한 인내력으로 보내주시고